스토커즈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후후후후 각자 맞추기 힘들지 반집자님 후후후후후 오늘은 조금 색다를 수 있는 영상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향수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저희 팀원들이 실제로 활용하는 향수가 궁금해졌습니다 자랑 안 하면서 되게 좋은 향기 혼자 쓰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팀원들의 향수들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첫 번째는 원디터의 향수 프레데릭 말의 프렌치 러버입니다 뷰티 유튜버 꿈나무? 아니면은 얼굴을 가려? 뭐 어떻게든 됐겠죠? 미쩡백이냐?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야 조금 우아한 느낌의 우디향 좀 어디서 맡아보지 않은 향이에요 처음에는 좀 후추같이 톡 쏘는 스파이시함이 느껴지다가 좀 흙같은 쌀쌀한 우디향으로 바뀝니다 근데 제가 이거 뿌려보니까 잔향이 머스키하면서 우디해서 부담스럽지 않은 우디향으로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괜찮더라 이 향을 맡으면 저는 지적이면서도 좀 세련된 차가우면서도 부드러운 차도남 같은 매력 가진 룩들이 떠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우디 계열의 스파이시 레더리함이 같이 있는 향수라서 지금 여름 시즌보다는 가을 겨울 시즌에 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빈집자의 향수 몽블랑 스타워커입니다 이 향은 맡자마자 이거 빈집자 거지 처음 뿌렸을 때는 정말 아빠 스킨 향이 확 나서 어 이거 냄새 별로야 싶을 수 있는데 잔향이 뭔가 살짝 시원하면서 부드러운 살 냄새 이 향은 사계절 내내 활용해도 괜찮을 향이에요 남성미는 넘쳐지는 향이지만 막 아 장남자야 막 이런까지는 아니고 이제 막 소녀네가 어른으로 가는 그 단계 뭔가 웃음 많고 장난기 많은 스타일의 남성분이 뿌려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이런 청량한 캐주얼 룩에도 이거 뿌리면 좋을 것 같고 옷 잘 입는 훈훈한 학교 선배 같은 느낌 룩 그런 거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몽블랑 향수 같은 경우 올리브영에서도 시향 가능하니까 맡아보고 구매하세요 잔향이 좋아 잔향이 처음 뿌렸을 때는 아빠 스킨이야 다음은 궁집자 오라버니의 향수 아쿠아디파르마의 우스만두스입니다 생각보다 이 오빠 달달한 향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꽃과 과일 향의 달달함으로 시작해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시트러스 귤 껍질 향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달달한 향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비누향 같은 걸로 남아서 아 역시 저희 팀원들 뭔가 머스키함 비누향 되게 좋아하네요 냄새 맡아보니 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뿜뿜하시네요 여성분들 이거 뿌리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봄 여름에 가볍게 뿌려주기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런 산뜻하면서도 청략한 룩이 떠오르더라고요 시트러스 플로럴 계열이라 호불호도 좀 적을 것 같고 이거는 여성분들께도 한번 추천 드려볼게요 다음은 쭌디터의 향수 힐리의 멍뜨프레쉬입니다 제가 이 향수 추천하기도 했었는데 처음에 페퍼민트 민트향이 좀 치약 같은 느낌으로 확 다가올 수 있는데 좀 지나면 이 황한 민트향이 날아가고 좀 아로마틱한 시트러스 향이 남는데 시트러스 계열이지만 너무 가볍지 않아서 좀 묵직한 시원한 그런 향 내고 싶은 분들 추천드릴게요 이 향을 맡았을 땐 깔끔하면서도 좀 포인트는 챙겨주는 룩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뭔가 나만의 분위기 있다 그런 느낌? 아로마 민트향의 조합이 좀 유니크한 편이어서 개인적으로 그리너리한 향 좋아하시는데 유니크한 거 찾으신다? 이거 추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 취향에 맞는 분들 계실 것 같아 다음은 우리 민트터의 향 딥티크의 플레르드뽀입니다 플렛보는 뭐 극강의 살림대 향수로 유명하죠 살짝의 플로럴함과 머스키한 향이 처음 느껴지는데 좀 잔잔한 느낌의 첫 향이에요 근데 또 끝에 살짝 톡 쏘는 맛의 느낌이 있어서 질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플로럴 향이 없어지고 좀 톡 쏘는 비누 향? 그걸로 남는데 이 잔향이 진짜 극강이에요 플보하면 깔끔하면서도 포근한 느낌의 가디건 코트를 얻는 남친룩들이 떠오르는데요 가을, 겨울 데이트룩 향수로 추천드려오겠습니다 아직까지 플보를 싫어하는 친구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다음은 상집자 오라버니의 향수 메종 마르즴라의 레이지 썬데이 모닝입니다 포근하고 편안한 느낌 집돌이 스타일인 우리 상집자님과 너무 잘 어울리는 향수였어요 뿌리자마자 좀 뽀송하게 느껴지는 세탁 비누 향인데 비누, 알드하이드 계열의 향이 좀 쎄면 머리 아플 수 있는데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드러워요 적당한 비누 향입니다 살짝의 플로럴함, 과일 향도 함께 나는 것 같아서 맑은 이미지의 남자분? 그런 분들이 뿌려주면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호불호 저걸 무난무나하면서 깨끗한 향으로 편안하면서 더 코지한 무드 룩들이 좀 연상되는 향수였는데요 레이지 썬데이 모닝의 경우 봄, 여름에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자연스럽게 깨끗한 향이 느껴져 마지막은 슈집자가 사용 중인 섬유 탈취제 스너글의 허가블 코튼입니다 우리 슈집자는 평소 향수를 쓰지 않아요 대신 이 제품을 애용하는데 앞서 보여드린 레이지 썬데이 모닝과는 좀 다른 느낌의 섬유 유연제 향, 빨래 향입니다 레이지 썬데이 모닝이 조금 더 상큼한 스타일이었다면 얘는 좀 더 포근한 느낌 머스키한 비누 향, 바디로션을 바른 듯한 향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좋을 향으로 저는 편안하면서도 깨끗한 이미지의 룩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향수는 가격대도 있고 시향하러 가기 조금 힘드신 분들 있죠? 스너글 같은 경우 올리브영에서도 시향 가능하니까 나는 향수에 큰 돈 쓰기 어렵다 가볍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너글 쓰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아 근데 이거는 싫어할 사람 없을 것 같은 향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스토커즈 팀원들이 사용 중인 향수들 리뷰를 해봤는데요 각자 옷 취향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향수 취향도 다르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한 건 각자 본인의 이미지와 굉장히 어울리는 향수를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도 본인 이미지와 맞는 향 하나 제대로 찾는 거 추천드려볼게요 여러분들과 향 취향 비슷한 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코에 향수가 다 묻은 것 같아 향긋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